이제 완전 본토로 가는거죠 조금만 아 조금만 더 하면 시본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세개를 해야 어? 보상이 또 전설 창을 하나 주네 유물 조각 세개 모으면 그러면은 그거잖아 교단원 이거 하나 잡으면 쏘 때라 바지 나 바지가 거지 교단원을 잡으면 바지가 전설 추적 쏘 때라 어디있어? 여긴가? 쏘 때라? 메가리스에 있구만 간다 왜? 맞는 말 했는데 틀릴만한 것도 아니고 300미터 300미터 아! 아아아아 내 다리 이쪽으로 떼야지 빅샤 이 사람 이 사람이 크세세에르크세스 손자했나? 이 사람이 크세데르크세스 손자 했나? 어 으어어 법률 뭐야? 추한 미іє양인 사 Gün 뭐 어쨌고 전쟁 아니 여긴 뭐여 아니 여기 적진이야 아이 젠장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내가 죽을거야! 죽을거야! 핵불도 있잖아 왜이렇게 많음 여깄네 조각 하나 주죠 와 너무 많은거 아니야 쟤만 죽이고 빠져야겠는데 너무 많음 엄청나게 큰 곳이네 좋아 쟤만 죽일 수 있을까 지금 자빠서 자는거 같은데 아 왜 이리로 와 아 이 쟤C 에엥? 아 오른쪽 위험한데 쟤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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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엥? 숨통끊기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았죠 지금까지 찾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교단원의 세부정보창에서 그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얘 잡은거고 단서를 많이 찾아야되네 고리아 열린다 두개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얻으면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중요한건 바지를 갈아입을 수 있다 거적대기로 좋은데요 아 근데 전사피해가 총방어도 12% 이게 바지가 RS벨트가 진짜 좋은 바지네 피해량은 좀 낮아져요 암살자 피해량은 좀 올라가고 뱀 세트가 중독 피해와 약화 효과 10% 이게 세트 효과도 있네 전설은 세트 효과가 있어요 음 음 됐어 됐어 됐죠? 다음 놈 14짜리가 또 있었는데 키메라? 신발 14짜리 좋아 아가멤논 얘는 바지 전사 피해 아가멤논셋 얘는 18이라서 잡기 좀 힘들고 29 안 돼 19 안 돼 14 장갑 장갑이냐 신발이냐 내꺼 인벤터리를 보면 장갑이냐 신발이냐 신발 음 신발로 갈까? 근데 이것도 오비 좋은데 신발부터 가 저 신발도 오비 나쁘지 않아 어딨죠? 여기 어디죠? 안드로스? 안드로스 빠른 이동템 빠른 이동템 아 여길로 바로 오는구나 아 여길로 바로 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고 여기서 바로 업그레이드 하러 오면 되겠다 600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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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왜이래 이거 길이 왜이래 이거 길이 왜이래 이거 용량? 용량 40기가? 그정도? 용량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요즘 게임치고는 100기가 시대인데 뭐 대사량도 이렇게 많은데 이놈아 어디있나 해변 야영지 좋아 강한 놈들만 데리고 있구만 포로는 3명 한 놈은 처 자고 있고 공략 공략 아이 씨 어 어 와! 와! 이리 와 이새끼야 오지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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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가 왜 그걸 육천 이리와! 이리와! 잘생겼어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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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ym. 어? 따로 온다 개꿀 그래 거기서 자 모두가 올게 그게 뭐였어? 그게 뭐였어? 모두가 잘 한 놈씩 와 아, 못들 한 놈씩 와 아, 네가 오면 안되지 아이씨 And already 기 6 기 6 기 8 기 9 기 tu 기 3 기 9 알람 위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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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협구 inclusion 어허 어! 위험했네 노노노 어디서 임새끼야? 이걸 쓰려고? 응? 찐찐해 홀로만 풀어주면 되는구만 한 명은? 두 명 한 명 어딨어? 오케이 아니 왜 다시 들어가요? 근성이 레벨 레벨 업 감동의 제외 스킬 찍어야 된다 뭘 찍지 증기병? 어? 두 번째 무기 두 번째 무기 장착할 수 있음 두 번째 무기를 뭘 끼지? 음 일단은 일단은 저쪽으로 먼저 해서 하고 저거부터 하고 레벨 업부터 방패는 없던 것 같은데? 방패는 없습니다 방패 방패 착용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주워 본 적이 없어요 방패는 어디야? 로그 찍어야 된다 근데 원래 이제 스파르타는 방패를 항상 들고 다니잖아 나 이거 어디 차라리 빠른 이동이 빠르겠대요 아니 여기 아닌 아 여기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구나 Streback 대장권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가는 거니까 좀 더 좋은 창 줄래나? 흠 과연 과연 어떤 걸 줄 꺼요 제발 창이 제일 좋은 거 같애 아니면 그냥 여기 레오니다스 창만 강화해 주는 건가? 3단계로 그건 거 같은데 그래서 7% 체력 차고 그거 아니야? 와 경험치 대박 많이 준다 맞는 거 같애 이제 7개 모아야 되네 왜냐면 인벤토리 가보면 능력에 있었나? 이게 창이 지금 3레벨이잖아요 할 때마다 아드레날린 바 6개 그 다음에 7% 다음에 8% 두번째 근접 능력 휠 잠금 해제 그런 식이구나 멧돼지 잡은 지가 언젠데 지금 멧돼지 타령이야 지금 멧돼지 언제 잡았대 신발 바꾸고 이게 좀 더 좋지 않아요? 옵션이? 방어도 5 올리느니 모든 피해 2% 전사 피해 8% 전사 피해 9% 화염 피해 8% 누가 방어도만 빼고 피해량 다 늘어나 에픽이 훨씬 좋아 에픽이 훨씬 좋아 화염을 내가 지금 안쓰니까 이게 더 좋은 거 같애 무게도 그냥 좋은 거 들면 돼 아테네 입성 아테네 입성 드디어 아테네로 들어가는군요 페리클레스를 찾아서 와 쾌 진짜 많다 와 이게 다 받지도 않은 거야 심지어 아우 카샤나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거 못봤죠? 할머니 아티카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서 아테네 입성이 여긴데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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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게 아 안드로스에서 그냥 배타고 아티카로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배타고 아티카로 가만히 Feld fficiency 아티카로 아레카 아티카라 아티카로 그의 전환아티 아티카로 우리의 전환아티 아티카 아티카로 아티카로 새벽에도 해야되 해상전 하고싶으면 얼마..아! 아 이것들이 지금 어어? 아! 어 이게 왜이렇게 큰거요? 와.. 어어? 아.. 이날이 있으나 이상 그가 에이 kindly 파이럿들! 많다! 하! 파이럿들? 드디어 아테네를 들어갑니다! 준비됩니다! 준비되면 아테네에 푸닉스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려 민주주의의 땅 아티카 이타카인줄 알다 이타카가 아니고 여기 아테네? 와...맞네 소크라테스 만나겠네 저게 무슨 파르테논 신전? 저게 뭐였지? 아크로폴리스? 그렇게 크진 않네 아테네가 잠깐만 여기 뷰포인트가 엄청 많을거여 하나 있네 여기 사진 좀 인스타 좀 하지마 여기서 아... 전신접에서 욕이 나오던데 반갑네 아...클릭 못하게 해놨어 짜증나게 아...저 관심병 저거 저거 아크로폴리스 성소 어디 못 올라가는 곳이 없어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어? 저거 야하다 잠깐만 어디였지? 아 저거이구나 아... 와... 방패 엄청 큰거 와... 멋지네 와... 멋지네 개멋있네 개멋있네 당신은 뭐여? 데모스 테네스 아니... 내가 듣고싶은 좋은거 내가 듣고싶은거 너의 마음을 안아주지마 내가 모든게 이 도시에 이 도시에 이 도시가가 이런거는 아... 아... 아이고... 아... 왜그러십니까 아... 아... 스파턴 미루트리 타겟을 필요하니 밥은 먹고 밥은 먹어야죠 더러운 일을 대신 해달라는 거군요 저게 내가 잘못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전세계 리무스 테니스 나의 죽음 너는 예상했으면 좋겠지 내가 예상했을때는 예상했을때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, 완전히 안했구나 괜찮아, 너는 뭐지 제 스파인들이 내가 스파트들은 모빌라이집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건 저에게 말한 건 저에게 전쟁을 받아서 제킬을 받아서 내가 생각했을 때 너의 증명을 받았다 너의 증명을 받았다 너의 증명을 받았다 너의 증명을 받았다 단순한 아티미인 택틱들은 아니지 아니지, 하지만 아티미인은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아티미인들에게 너무 많은 아티미인들 이 증명을 잃어버렸다 다른 전략들은 안정돼 하지만 저는 우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들은 그 증명을 받았다 우리는 그 증명을 받았다 그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래서, 그 증명을 죽일까? 그 증명을 죽일까? 제가 사령관을 제거하겠지 그들은 그 증명을 받았다 좋습니다. 저는 이 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그 증명을 안정돼 그 증명을 안정돼 충분히 말해라 충분히 말해라 내가 증명을 받았다 그 증명을 받았다 그렇게 흔들기 아 멋있다 사진 한 방 찍고 싶다 나도 인스타 간만에 어때요? 심도 노출 유럽 여행 민주주의 고향 UV 막는 철투구 배경 흐리게 살짝 왼쪽으로 바다를 보이게 하자고 배경 흐리게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애 어때 모기 같다고 배경 흐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따가 좋아요 확인해 봐야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기 다른 애들 막 24개 받고 좋아요 체리 미스터 체리 이거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게임이 아직 안풀렸다구 아테네 테미스토클래스 아테네 테미스토클래스 아테네 테미스토클래스 어크는 딴 건 몰라도 이 배경 구현 하나면 인정 또 인정 퀘스트 아이템 투건은 벗으면 되지 후닉스가 어디야 저기야? 와 엄청 거네 소쿠라테스 어디있어? 소쿠라테스 야 아테네 엄청 크네 와 멋있다 감옥? 히포크라테스하고 히포크라테스하고 히포크라테스 아 훔치면 훔칠 수도 있어요 여기가 후닉스야? 뭐야 여기 페리클레스네 페리클레스네 아 스푼트는 비하다가 스푼트는 스푼트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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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 징 스푼트는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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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파델 그룹 그룹 Pericles 그런데 어떤 가격 몇 몇 수빈 수빈 구성 이리 그룹 우리가 우린 그리스도 없지 않지! 우린 그리스도 없지! 그리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! 헉! 페리클레스! 아니면 내가! 아, 잘한다. 너가 왔어.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더 나쁜 것 같아. 클리온은 모벌이 변했다고. 우리는 빨리 가야겠다. 어디? 페리클레스에.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? 응? 돌아가자! 페리클레스는 그리스도 없지. 확실해. 아, 헤르도더스! 괜찮아요. 그리스도 해봐. 다시 만날 수 있어, 페리클레스. 그리고 너 역시. 내가 더 좋은 상황이었을까. 그리고 누구야? 카산드라. 안녕하십니까, 페리클레스. 그리고 아틴스의 첫번째 맛은 무엇인가요?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스도 할 수 있어. 그리스도 잘 잊을 수 있어. 그리스도 잘 잊을 수 있어. 페리클레스. 우리는... 우리는... 그리스도 잘 선택해야지. 그리고 그리스도 잘 말해야지. 괜찮아요. 우리는... 가사장은 무엇인가요? 가장 이루어지는것. 모든 분들도 잘 알아봤어. 카산드라에게 전달을 제거했을 것 같고, 우리에게 전달을 제거하셨으면 된다고, 그는 내가 전달을 제거하셨으면, 모든 아틴선에게 전달을 제거했을 때, 그는 외국인들에게 전달을 제거하셨을 것 같고, 카산드라, 이것은 아틴스입니다. 만약에 뭔가를 원하다면, 가끔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티로더스는 무엇일까요? 나 이상하네. 나 이상해. 사회 잘했었는데. 애지간한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. 너희도 다 할 수 있는 나라. 음... 너희도 다른 사람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. 그냥 내가 뭘 할게. 첫째, 제 친구들 메디오후스입니다. 오늘 내가 만나기로 했었고, 그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. 완벽해. 내 친구, 피디아스. 아틴스에서 아틴스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. 다른 다른 건가요? 네. 오스트리시즘 투표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음... 인플루엔스. 도편, 추강, 투표가 뭡니까? 오스트리시즘. 엑사이리는 더 익숙해진다는 뜻이군요. 아틴스에서, 우리에게 투표가 결정하는 투표가 결정하는 투표가 이 소피스트, 아크사고라스와 다른 사람은 인평가에 속해. 아고라의 근처에 대한 전달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조용히! 저는 당신의 정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